안동한우가 여성 소비자가 뽑은 2016 프리미엄 브랜드 대상을 5년 연속 수상해 안동한우의 우수성을 알렸습니다. 프리미엄 대상은 20세 이상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온라인 소비자 조사를 실시해 프리미엄 지수를 선정한 뒤 각 부문별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브랜드로 구매 만족을 말해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. 지난 2012년부터 5년 연속 프리미엄 브랜드 대상으로 선정된 안동한우는 수도권 이마트 12개 매장에 입점해 판매되면서 명품 브랜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.